지난 주말 3.15 마라톤 대회가 4년 만에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지난 26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3.15 해양놀이공원에서 제30회 3.15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3.15 의거기념사업회와 3.15 마라톤준비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창원특례시와 무학 좋은데이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동호인과 시민 등 모두 7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마산 삼각지공원에서 열린 대회는 올해 30회를 맞아 3.15 해양놀이공원으로 개최 장소가 변경됐습니다.